지난해 입주를 시작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600가구 넘는 단지에 어린이집도 지었지만 반년 넘게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단일 아이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800여 가구가 모여 사는 또 다른 공공임대주택 단지입니다. 관리사무소 건물 1층엔 어린이집이, 2층엔 경로당이 들어서 있는데, 노인들이 자주 드나드는 경로당과 달리 어린이집은 벽지 곳곳이 찢겨진 채 텅 비어 있습니다. 노인들은 1년 넘게 비어 있는 어린이집 자리로 경로당을 옮겨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주택단지는 어린이집이 필수 시설인 탓에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도 없어 지어만 놓고 방치되기 일쑤입니다. 민원이 잇따르자 국토교통부는 입주민 동의를 얻으면 어린이집 시설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게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